속보입니다. 남태평양 바누아2 인근 피지에서 무려 7번의 연속 강진이 오늘 4월 28일 하루에 발생 중이며 추후 계속하여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매우 안 좋은 시그널로서 최근 바누아2, 파푸아뉴기니, 뉴질랜드 등에서 규모 6에서 7 이상의 강진들이 발생 중인 가운데 오늘 연속된 피지의 강진들은 일본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에서 최근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와 연계되어 연쇄 도미노 강진들이 발생 중인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최근 후쿠시마와 미야기현 인근의 러시아 쿠릴열도와 캄차카 반도에서 연속 강진과 화산폭발이 발생하면서 후쿠시마의 강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살펴보면 4월 8일 토요일 러시아 캄차카 반도의 활화산인 베지미안니 화산이 폭발하였고 3일 뒤인 4월 11일 새벽에는 이번에도 러시아 극동 부리고리 캄차카 반도에서 가장 큰 규모인 시벨루치 화산에서 대폭발이 발생을 한 후에 이틀 뒤인 4월 13일 목요일 오전에 이번에는 쿠릴열도 구나시리토에서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러시아 캄차카 반도와 쿠릴열도에서 무려 8번의 강진이 발생 중에 있으며 호카이도와 후쿠시마에서도 강진이 발생 중입니다. 또한 최근 일주일 사이에 알류산 열도의 군발 지진이 수십 차례 발생을 하면서 러시아 캄차카 반도와 쿠릴열도에 영향을 주고 있고 이러한 패턴은 후쿠시마 대지진에 영향을 주는 결과로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최근의 지진들은 부리고리의 교과서적인 지진과 화산 폭발들로서 불의 고리 아르헨티나를 거쳐서 칠레를 통과하여 최근 미국 서해안의 강진들이 발생 중이며 또한 말씀을 드렸듯이 알류산 열도에서도 군발 지진이 발생 중이고 러시아 캄차카 반도를 거쳐서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뉴질랜드로 이어지는 고리 모양의 지진대인 부리고리가 폭발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 활화산과 휘화산의 75%가 몰려있고 7개의 지각판이 만나 지각변동이 활발하며 전 세계 지진의 약 80에서 90%가 발생하는 부리고리가 지진과 화산들이 폭발을 하면서 일본의 대지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